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신전떡볶이에 분모자 당면 그리고 치킨에 김밥 먹방 레츠고! 치킨 puntos 너무 Manhattan 지금 doors 신전떡볶이 이 신전떡볶이 착한 맛 시켰는데 너무 매워요 계란을 먹을게요 치킨 치킨 헤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치킨 치킨 텐더 치킨 윙 치킨 손잡이를 만들고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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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ted 치즈김밥 치즈김밥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한번 더 으음 하이 앞으로 free 이쪽은 탔훅 내내 짠 허니 머스타드 짠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이 사새치킨은 구독자분께서 먹어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냉동식품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약간 놀랬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